안녕하세요. 지금 머리를 감고 나와서 앞머리만 대충 그룹으로 얼른 말아두고 머리를 한 80% 정도 말려준 상태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맥의 스트로프 톤업 쿠션 컴팩트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아시는 스트로프 크림이 팩트 버전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보면 이런 식으로 화사한 핑크톤의 베이스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발라줘도 되지만 저는 그러면 너무 좀 화장이 동동 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얘를 한 이 정도만 묻혀서 가장 내가 입체감을 주고 싶은 부위에만 올려줘요. 그래서 여기 볼 따고 이렇게만 봐도 약간 핑크톤으로 톤업이 되기 때문에 얘를 얼굴 전체에 바르면 목이랑 색깔도 약간 차이나고 파운데이션을 평소에 바르는 컬러를 발라도 너무 얼굴이 막 화사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마는 제가 약간 여기 양쪽이 꺼진 느낌이 있어서 톡하고 예쁘게 봉긋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에 이마를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니까 혹여나 뭉치지 않을까 빨리 유분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걸 되게 우려했거든요. 얘는 오히려 모공에서 나오는 유분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이 더 쫀쫀하게 굉장히 찰싹하고 찹쌀떡처럼 되게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로 바르고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얹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광이 여기서 차르르 올라오면서 화장의 밀착력이 너무 좋아지는 느낌이라서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쪽이 살짝 이렇게 광이 차오른 게 보이죠. 아무튼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방스 에어 스킨핏 원데이 래스팅 파운데이션 저는 포셀린 색상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피카소의 FB 17번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얘는 정말 얇게 이렇게 발라서 얹어놔요. 근데 결을 막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하면 안 되고 방향을, 결을 딱 잡아줘서 바깥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잘 쓸어줘요. 저는 이거 에스파 스펀지를 사용할 텐데요. 물을 먹이지 않은 스펀지예요. 한 번 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이미 스트로크림을 발라줘서 굳이 물먹인 퍼프를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수분감 없는 그냥 스펀지로 잡아주는 게 저는 더 좋아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광이 예쁘게 올라오죠. 아무튼 이게 너무너무 막 후기도 좋고 사실 저도 정말 가성비 좋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진짜 막 인생 파운데이션이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 좋다고 느끼지는 사실 못했어요.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커버력도 한 제가 볼 때는 제 피부에선 중성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건성이라 그런지 조금 당김도 빠르게 느꼈던 편이고 얇고 막 예쁘게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도톰하게 두껍게 올라갔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한 번만 더 바를게요. 저는 모공이 크지는 않은 편이라서 딱히 모공이 엄청 끼었다는 느낌은 되진 않았지만 눈 밑 주름이나 팔자 주름 같은데 주름 끼임이 조금 잘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특히나 보송한 마무리를 좋아하시는 복합성이나 지성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처럼 건조함을 다소 잘 느끼시는 분들이나 주름 끼임을 특히 신경 쓰시는 분들은 올려줄 때 신경 써서 조금 얇게 올려주셔야 예쁘게 화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퍼프로 좀 여러 번 손에 힘을 빼고 두드려주세요. 좀 저만의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 저와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잔의 컨실러 팔레트거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여기 왼쪽에 있는 밝은 컬러를 사용할게요. 이게 제 피부에 완전 찰떡으로 색감이 딱 붙더라고요. 이렇게 팟 타입을 바를 때는 양을 조금 손에 많이 묻혀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많이 먹여놔요. 이런 식으로 조금 도톰하게 먹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크서클을 가려줍니다. 요즘에는 지속력을 조금 높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팟 타입으로 발렌 다음에 위에 파우더 처리를 하면 확실히 지속력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두껍게 올라가는 제형이다 보니까 코 부분이 확실히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더 있거든요.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더 부은 것 같죠? 근데 이 세잔 컨실러 팔레트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얘는 적당히 크리미한데 커버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쓰기 전에는 그 아리따움 풀 커버 컨실러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번 논란이 되고 그다음부터 단종이 돼버리면서 이걸로 갈아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네즈 가루 파우더로 조금 꼼꼼하게 잡아볼게요. 많이 털어내고 눈 밑 컨실러 올라간 부분부터 눈썹 그리고 특히나 컨실러 많이 올린 이 볼 부분과 코 이런 데는 더 확실히 잡아주세요. 근데 저는 파우더를 너무 많이 올리면 또 금방 뭉쳐버려서 진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린다는 느낌으로 살짝씩만 잡아줍니다.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물고기같이 생겼지?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삐아의 율모 왜 사람마다 닮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혹은 남들이 너 어떤 동물 닮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나무늘보 아니면 약간 물고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장을 해서 고양이 같다, 강아지 같다 이런 거 말고 생긴 거 자체가 막 표정이나 행동에서 저는 나무늘보나 물고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코에 그림자를 좀 넣어주고 진짜 이 그림자를 넣고 안 넣고의 효과는 엄청난 거 같아요. 사람의 그 입체감이 확 달라 보이는? 오늘은 화이트, 화이트? 약간 아이보리 린넨 원피스를 입고 약간 청순 느낌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너무 날렵하게 빼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둥근 느낌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거 집어든 김에 턱 쉐이딩까지 해줄게요. 전 진짜 이 삐아의 율모가 쉐이딩 컬러는 저한테 진짜 제격인 섀도우라서 다른 거 갈아탈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맥의 웨지나 투쿨포스쿨 아직까지는 눈에 들어오는 제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하는 컬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턱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눈썹은 이거 TPSY 이거는 미국 세포라에서 팔고 있는 브랜드인데 브로우가 유명한지 저는 잘 몰랐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립스틱 몇 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눈썹 표현도 잘 되고 무엇보다 제 지금 이 눈썹에 정말 찰떡인 컬러라서 요즘 완전 데일리템으로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눈썹을 처지게 그리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끝 꼬리를 먼저 이렇게 내려서 잡아줄게요. 아 맞다. 제가 화장품 서랍장을 잘못 사서 새로 하나 주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제 와서 여기 옆에 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거 정리하는 데만 진짜 한 3일 걸린 것 같아요. 우선 립스틱 정리하는 데만 거의 한 3시간 걸렸거든요. 그 이유가 물론 너무 뒤죽박죽 다 섞어 나서 다시 브랜드별로 색깔별로 호스별로 정리하느라 더 오래 걸리긴 했는데 옛날부터 너무 모으다가 못 버린 오래된 제품들을 다 걸러내고 이번에 싹 갈아치웠거든요. 그래서 거의 3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제가 원래 물건을 못 버리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되게 잘 버리고 조금 필요 없고 이거는 갖고 있어도 별로 나한테 쓸모가 없겠다면 나눔도 되게 잘하고 집에서 물건 정리를 한다면 되게 잘 버리는 타입인데 이상하게 화장품은 너무너무 버리는 게 힘든 거예요. 3년 전부터 모으던 립스틱들 이런 거를 그냥 다 가차없이 또 처분을 해버렸어요. 무려 50개 가량의 립스틱을 버리거나 나눠주려고 다 빼놓은 상태예요. 컬러가 진짜 제 눈썹이랑 색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눈썹만 있어도 되게 사람다워지는데 그래서 다들 눈썹 왁싱이래. 눈썹 왁싱하면 큰일 가지. 문신을 하나봐요. 아이는 이걸로 할 건데요. 3CE의 멀티아이 컬러 팔레트 오버테이크. 제가 약간 이런 불구죽죽 불..불..불..불..끄스름한? 그런 컬러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제가 주변에 영업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닐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팔레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색상 하나를 포인트로 주고 이 바로 위에 샴페인 실버? 이 색을 조금씩만 포인트로 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인은 이 두 컬러를 합쳐서 조금 바세린 광 나는 그런 붉은 펄 기운을 가득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거랑 얘를 좀 섞어서 제가 지난 영상 몇 개에서 조금 연하고 라이너는 생략하고 마스카라도 최소한으로만 하는 그런 느낌의 청순 메이크업은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펄이 들어간 섀도우를 사용해서는 보여드린 적이 또 없던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확 포인트가 들어간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섀도우를 다 바른 다음에 리퀴드 펄을 사용해서 눈 전체에다가 펄을 좀 가득 여리여리한 느낌의 작은 펄들을 입자가 작은 펄들을 막 다 붙여줄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컬러로 눈앞에 살짝 반짝이를 넣을게요. 매트한 섀도우보단 나는 펄땡이가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게 예쁠 메이크업입니다. 펄에 조금 가득 넣어주고요. 손가락으로 이 펄을 한 번 더 집어서 눈 가까이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따가 립을 굉장히 이렇게 오일리한 그런 탱글탱글한 립을 좀 연출을 해줄 거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글로시한 느낌을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3CE의 블링블링 알즈 다이아 펑크 얘는 리퀴드로 되어 있는 이런 펄이에요. 눈을 떴을 때 쌍커풀을 떴을 때 지금 살짝 이 위로도 펄이 보이긴 하지만 좀 더 바세린 광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찍어 발라줄게요. 근데 라이너는 거의 바르지 않고 속눈썹으로만 표현을 해줄 거라서 이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스타일의 메이크업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얘가 펄 입자가 좀 작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다거나 혹은 부담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뭔가 눈물에 머금 듯한 물기 가득한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입자가 큰 애들보다는 이렇게 작은 애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라이너는 이 바로 위에 있는 짙은 초콜릿색으로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대신에 이걸로 스머징을 해줄게요. 오늘은 인조 속눈썹을 붙일 거라서 점막도 따로 채우지 않을 거예요. 끝에만 이렇게 잡아주고 뷰러로 살짝만 집어줄게요. 이 위에다가 인조 속눈썹을 조르륵 붙일 거예요. 제가 아리따움의 샤이 속눈썹을 이렇게 6등분으로 미리 잘라놨어요.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다 붙일게요. 속눈썹을 붙일 때는 앞에 말고 저는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줘요. 제가 갖고 있는 눈썹보다 살짝 더 길게 뒤로 붙일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눈은 아이라이너를 했을 때보다 마스카라를 했을 때 좀 확실히 빛을 바라는 그런 눈 모양이라서 특히나 이렇게 좀 청순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아이라이너는 더더욱 생략을 해주는 편이에요. 딱 이 정도까지만 붙여주고 앞에는 남겨줄게요. 좀 자몽스러운 색이 들어가면 좀 예쁠 것 같아서 컬러그램 힙팬 섀도우 8번 꿀 동동 자몽청 이런 매트한 섀도우인데 진짜 딱 말 그대로 자몽색이에요. 굉장히 화사한 색상이라서 눈에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줄게요. 눈 밑에도 살짝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는 제가 좋아하는 지베르니의 센스티브 브러쉬 마스카라 블랙 볼륨 컬러에요. 이렇게 브러쉬가 엄청 엄청 얇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속눈썹을 잡기 너무 좋았어요. 조금 가운데를 위주로 발라볼게요. 이제 립이랑 블러셔가 남았는데 오늘 립과 블러셔가 굉장한 포인트거든요. 이제 우선 립을 먼저 발라볼게요. 이거는 가운도담에 청순 로즈 힙 틴트 립오일 이거는 굉장히 맑은 체리 레드 색상인데요. 이렇게 봉 타입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물먹은 듯한 느낌의 체리 레드? 부담스럽지 않아서 제가 데일리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얘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사실 제가 여배우 중에 김태리 배우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 분위기 있는 그 얼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을 어느 화보에서 봤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화보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흰색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조금 글로시한? OL 타입에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레드 컬러를 발랐는데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저거는 무조건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록 김태리님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청순한 화이트 원피스에 매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가운도담은 성분이 굉장히 착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도담에서 또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써보고 괜찮다 싶은 거는 여러분께 얼른 또 소개해드리러 올게요. 이 립오일도 찾아보니까 성분이 너무 착해서 그냥 이렇게 막 쓰기 좋은 거 같아요. 영상에서는 평소처럼 바르면 조금 색감이 안 와. 저는 지금 좀 되게 두둑히 발라놓은 상태예요. 치크도 크리미한 스킨푸드 생과일 립앤치크 방울토마토 가운데 이 피치피치한 색상이 이런 약간 주홍빛의 자몽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눈 밑에서부터 그리고 콧잔등으로 살짝만 넘어올게요. 오른쪽에 있는 조금 빨간 이런 빨간 체리 색상 이 색을 눈 살짝 밑에 올려줄게요. 아무것도 안 묻은 손으로 블렌딩을 한번 해서 경계를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끝났고 저는 옷과 머리를 하러 다시 돌아올게요. 옷을 다 입었어요. 귀걸이를 이거를 낄 건데 제가 이거 코엑스 코즈니 매장을 갔다가 거기 있는 매대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걸 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셔서 그 구매 정보를 써놓긴 했는데 그게 그 매대가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앞머리 빼고 앞머리를 얼마 전에 스스로 집에서 잘랐는데 길이가 지금 좀 너무 애들이 뽕이 심하게 살아있어. 머리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머리는 제가 좋아하는 두 번 컬 넓기로 굉장히 그냥 루즈하게 밑에만 컬을 살짝씩 잡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밑에부터 이렇게 말아주는 걸로 앞머리를 너무 짧게만 안 자르면 그냥 원할 때 힉힉 넘기고 또 내리고 싶을 때는 오늘처럼 내릴 수 있게 딱 이 정도의 길이로 다니면 너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머리 손질을 조금 잘 할 줄 아시는 분이나 귀찮으심이 조금 덜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시스루뱅을 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교하게 생각하는 여기 애교머리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줘요. 끝! 이 아니라 이거는 아무래도 귀걸이도 포인트고 숄더가 조금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다 내리는 거는 그렇게 예쁠 것 같지 않아서요. 얘를 묶는 게 예쁠 것 같네요. 오늘은 오늘은 묶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긴 리넨 소재 흰색 원피스고요. 옆에서 보면은 여기 끈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서 허리가 굉장히 잘록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어디 샀는지 진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길 가다가 샀는데 어디 샀지? 아무튼 좀 뭔가 피크닉 가는 느낌의 요런 룩을 오늘 딱 입고 나가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냥 섀도우 막 하나만 쓰고 라이너 없이 그냥 마스카라로만 강조하는 그런 좀 미니멀하고 청순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물먹은 듯한 탱글탱글한 립이 강조가 되는 저만의 뭉캉 스타일의 청순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 또 다른 겟레디 뮤미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